1. 다음보기와 같은 용착법은? 4. 스킵법 2. 가연성 가스로 스파크 등에 의한 화재에 대하여 가장 주의해야 할 가스는? 1. C3HA 3. 서브머지드 아크 용접기에서 다전득 방식에 의한 분류에 속하지 않는 것은? 1. 푸식풀식 4. 용접기의 구비 조건에 해당되는 사항으로 오른 것은? 4. 무부와 전압을 최소로 하여 전격기의 위험을 줄인다. 5. CO2 가스 아크 용접장치 중 용접전원에서 박판 아크 전압을 구하는 식은? 단, I는 용접 전류에 갑시다. 1. V는 0.04 곱하기 I 플러스 15.5 플러스 마이너스 1.5 6. 이산화탄소의 특징이 아닌 것은? 2. 공기보다 가볍다. 7. 용접 전류가 낮거나 운복 및 유지 각도가 불량할 때 발생하는 용접 결함은? 3. 오버랩 8. CO2 가스 아크 용접에서 일반적으로 용접전위를 높게 할 때의 사항을 열거한 것 중 오른 것은? 2. 와이어에 녹아내림이 빨라진다. 9. 용접부의 검사법 중 기계적 시험이 아닌 것은? 2. 부식 시험 10. 주성분이은 구리, 아연의 합투민 경납으로 인장강도, 전연성 등의 성질이 우수하여 구리, 구리합금, 철강, 스테인리스강 등에 사용되는 납제는? 3. 은납 11. 용접 이음을 설계할 때의 주의 사항으로 틀린 것은? 3. 마뜨기 용접보다 필린 용접을 많이 하도록 한다. 12. 불활성 아크 용접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2. 피복제나 용제가 필요하다. 13. 용접 후 인장 또는 굴곡 시험으로 파단시켰을 때 은점을 발견할 수 있는데 이 은점을 없애는 방법은? 2. 용접 후 실온으로 수개월간 방치한다. 14. 가스 중에서 최소의 밀도로 가장 가볍고 확산 속도가 빠르며 열전도가 가장 큰 가스는? 1. 수소 15. 초음파 탐상법에서 널리 사용되며 초음파의 펄스를 시험체의 한쪽 면으로부터 송신하여 결함의 코의 형태로 결함을 판정하는 방법은? 4. 펄스 반사법 16. 전기저항 점용접 작업 시 용접기에서 조정할 수 있는 3대 요소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3. 용접 전압 17. 다음 중비용 극식 불활성 가스 아크 용접은? 2. 쥐토 18. 알루미늄 분말과 산화철 분말을 일삼위 비율로 혼합하고 점화재로 점화하면 일어나는 화학 반응은? 1. 테르밋 반응 19. 불활성 가스 금속 아크 용접에서 가스 공급 계통의 확인 순서로 가장 적합한 것은? 1. 용기 감압 벨브 유양계 제어장치 용접 토치 20. 용접을 크게 분류할 때 앞접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4. 전자빛 용접 22. 용접 현장에서 지켜야 할 안전사항 중 잘못 설명한 것은? 1. 탱크 내에서는 혼자 작업한다 22. 용접 시 냉각 속도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3. 알루미늄이나 구리는 연강보다 냉각 속도가 느리다 23. 수소 함유량이 타 용접봉에 비해서 1-10 정도 현저하게 접고 특히 균열의 감소성이나 탄소, 황해 함유량이 많은 강의 용접에 적합한 용접봉은? 3. 243-16 24. 다음 중 아크에어 가우징에 사용되지 않는 것은? 4. 열교환기 25. 다음 중 주철 용접 시 주의사항으로 틀린 것은? 1. 용접봉은 가능한 한 지름이 굵은 용접봉을 사용한다 26. 가스 용접용 토치의 팁 중 표준 불꽃으로 1시간 용접 시 아세틸렌 소모량이 100리터인 것은? 3. 가변압식 100번 팁 27. 고체 상태에 있는 두 개의 금속 재료를 용접, 앞접, 앞땜으로 분류하여 접합하는 방법은? 4. 야금적 접합법 28. 헬멧이나 핸드실드의 차광유리 앞에 보호유리를 끼우는 가장 타당한 이유는? 4. 차광유리를 보호하기 위하여 29. 직류 아크 용접기의 음극에 용접봉을 양극의 모재를 연결한 상태의 극성을 무엇이라 하는가? 1. 직류 정극성 30. 수동 가스 절단 작업 중 절단면의 윗 모서리가 녹아 둥글게 되는 현상이 생기는 원인과 거리가 먼 것은? 2. 절단 가스의 순도가 높을 때 31. 교류 아크 용접기의 종류 중 조작이 간단하고 원격 조정이 가능한 용접기는? 1. 가포와 리액터형 용접기 32. 가연성 가스에 대한 설명 중 가장 옳은 것은? 4. 가연성 가스는 혼합한 공기와의 비율이 적절한 범위 안에서 잘 연소한다 33. 수중 절단 작업을 할 때에는 예열 가스의 양을 공기 중에 몇 배로 하는가? 3.4에서 8배 34. 아크 용접기의 구비 조건으로 틀린 것은? 2. 사용 중의 온도 상승이 커야 한다 35. 철강을 가스 절단하려고 할 때 절단 조건으로 틀린 것은? 4. 생성된 금속 산화물의 용융 온도는 모제의 용융점보다 높아야 한다 36. 아크 용접에서 피복제의 역할이 아닌 것은? 2. 용착 금속의 응고와 냉각 속도를 빠르게 한다 37. 직류 용접에서 발생되는 아크 쏠림의 방지 대책 중 틀린 것은? 3. 용접봉 끝을 아크가 쏠리는 방향으로 기울일 것 38. 산소 아세틸렌 가스 불꽃 중 일반적인 가스 용접에는 사용하지 않고 구리, 황동 등의 용접에 주로 이용되는 불꽃은? 3. 산화불꽃 39. 두 개의 모제를 강하게 맞대어 놓고 서로 상대 운동을 주어 발생되는 열을 이용하는 방식은? 1. 마찰 용접 40. 18-파형 스테인리스 강의 특징을 설명한 것 중 틀린 것은? 4.500에서 800도씨로 가열하면 탄화물이 입기에 석출하지 않는다 41. 용접 금속의 용융부에서 응고과정의 순서로 오른 것은? 2. 결정액 생성 수지 상정 결정 경계 42. 질량의 대소에 따라 담금질 효과가 다른 현상을 질량 효과라고 한다 탄소강의 니켈, 크롬, 망간 등을 첨가하면 질량 효과는 어떻게 변하는가? 2. 질량 효과가 작아진다 43. 엔지의 융점은 약 몇 도씨인가? 1. 650도씨 44. 주철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인장 강도가 압축 강도보다 크다 45. 강제 부품의 네마모성이 좋은 금속을 용착시켜 경질의 표면층을 얻는 방법은? 3. 하드페이싱 46. 용해시 흡수한 산소를 인으로 탈산하여 산소를 0.01% 이하로 한 것이며 고온에서 수소취성이 없고 용접성이 좋아 가스관, 열교환관 등으로 사용되는 구리는? 1. 탈산구리 47. 저합금강 중에서 연강에 비하여 고장력강의 사용 목적으로 틀린 것은? 2. 구조물이 무거워진다 48. 다음 중 주조상태의 주강품 조직이 거칠고 취약하기 때문에 반드시 실시해야 하는 열처리는? 2. 풀림 49. 합금강이 탄소강에 비하여 좋은 성질이 아닌 것은? 2. 결정입자의 조대화 50. 산소나 탈산제를 품지 않으며 유리에 대한 봉착성이 좋고 수소취성이 없는 시판동은? 1. 무산소동 52. 도면에 KSB-111 둥근 머리 리벳 25x36 SWRMC와 같이 리벳이 표시되었을 경우 올바른 설명은? 1. 호칭 지름은 25mm이다 52. 기계제도 도면에서 T120이라는 치수가 있을 경우 T가 의미하는 것은? 2. 재료의 두께 53. 도면에서의 지시한 용접법으로 바르게 짝지어진 것은? 3. 평형마뜨기 용접 54. 그림은 배관용 밸브의 도시기호이다 어떤 밸브의 도시기호인가? 2. 체크밸브 55. 배관용 아크용접 탄소강 강관의 KS기호는? 4. SPW-56 기계제작 부품 도면에서 도면의 윤곽선 오른쪽 아래 구석에 위치하는 표제란을 가장 올바르게 설명한 것은? 4. 도번 도명 제도 및 검도 등 관련자 서명, 척도 등을 기재한다 57. 그림과 같이 제3각법으로 정면도와 우측면도를 작도할 때 누락된 평면도로 적합한 것은? 2. 58. 그림과 같은 원출을 전개하였을 경우 전개면의 꼭지각이 180도가 되려면 T의 치수는 얼마가 되어야 하는가? 4. 200 59. 단면을 나타내는 해칭선의 방향이 가장 적합하지 않은 것은? 3. 60. 기계제도에서 사용하는 선의 굵기 기준이 아닌 것은? 1. 0.9mm 1. 200m